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보호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이 2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은 2,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796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다가 742명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습니다. 발생 인원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70명, 미혼모와 혼혜자가 259명, 부모의 이혼 등 232명 순이었는데 유기된 경우도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아동의 수는 지난 2021년 117명에서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